제가 요즘 미각이 좀 이상해졌다고 하는게 캐러멜 마키아토가 달질 않고 아까 그 뭐냐 썰티드 캐러멜 와플콘도 단맛보다는 짠맛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워낙에 단거를 좋아하고 단게 땡기고 그러니까 가끔은 바닐라라떼를 시키고도 시럽을 왕창 더 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맛을 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솔루여서 그런 거예요 헐 진짜요? 그러면 되게 슬픈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심리적으로 그 맛을 느끼는 그게 약간 그 미각이 약간 제가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해 그 단맛을 잘 그 못 느끼는 게 근데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는 약간 그런 게요 당 떨어진 기분은 되게 잘 느껴지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아까 계속 그 아까 계속 그 솔디드 캐러멜 와플콘하고 그 이거 아이스 캐러멜 마켓도 계속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그래도 기분이 살짝 좋았다? 근데 지금요 지금 방금 내가 들었던 생각이 뭔가 갑자기 뭔가 그렁그렁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지금 눈가가 약간 눈가에서 약간 그런 기분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당 떨어지는 거 안 느끼려고 되게 지금 천천히 마시고 있는 거예요 되게 천천히 마시면서 그런 당을 조금이라도 늦게 떨어뜨려 보려고 이게 사람이 당이 한 번에 훅 떨어지면요 두 가지거든요 피곤해지거나 마음이 급 우울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